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유예숙님의 단편소설 인터미션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남녀간 사랑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친밀감, 열정, 헌신의 삼각형이라 볼 때 인터미션은 친밀감의 사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인터미션이란 영화나 뮤지컬에서 공연 사이의 휴식시간을 의미하는데 이 소설에서는 사랑의 공백기간을 뜻합니다. 어느 면에서 볼 때 랑구와 파롤 같은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는데요. 자 그럼 어떤 사랑의 줄다리기가 펼쳐질지 생각해보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트 생성 가판대 앞에서 어머니가 집에 가자고 했을 때 나는 당황했다. 그 집은 지금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 아니라 그녀가 젊은 시절을 보냈던 제이씨의 집이었다. 어머니와 내가 제이씨를 떠난 지 20년이 넘었고 그동안 전전했던 집만 해도 셀 수 없이 많았다.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 마음속의 유일한 집은 마당에 금잔화와 달리아가 색색이 피고 식구들의 빨래가 햇살과 갯바람에 나른하게 마르며 늦저녁에 아버지의 호탕한 목소리가 담을 넘던 항구도시 제이였다. 어머니가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또 가장 불행한 시간을 겪은 곳이기도 했다. 먼 바다에 폭랑주의보라도 내렸는지 제이항은 물결이 높았다. 익숙한 갯내가 오랜 친구처럼 우리를 격하게 맞아주었다. 어머니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다 쪽을 향해 휘적휘적 몇 걸음 떼어놓는다. 얼마 사이에 감정표현과 말이 급격히 줄어든 어머니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진다. 파도조차 아름답다던 어머니의 바다는 환청으로 종종 그녀를 찾아왔다. 잠이 멀던 밤이면 베개 밑에서 파도 소리가 난다며 한없이 뒤척이곤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기대와 달리 그 바다를 알아보지 못했다. 불안할 만큼 붉은 낙조와 물결치는 검뿌른 파도에 잠시 반응했을 뿐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가 발등만 내려다본다. 세월 따라 사람도 변하고 풍경도 바뀐다. 낮에 둘러본 옛집은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서 어머니 삶의 내력처럼 철거된 지 오래였고 아버지의 낚시용품 가게가 있던 자리는 4층 건물이 세워져 프랜차이즈 카페와 호프집이 입점해 있었다. 항해 인접한 수산시장은 더욱 낯설었다. 낡고 비좁았던 시장은 2층짜리 신축 건물이 자리 잡았고 어시장은 다국적 어종들이 점령했다. 지난 시간은 기억 속에만 자리할 뿐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저녁으로 횟집에서 추천하는 메뉴를 주문했다. 수족관에는 크고 작은 어종들이 느릿느릿 움직인다. 암갈색 얼룩무늬와 울퉁불퉁 거친 외모의 몸집도 별반 크지 않은 한 녀석이 수족관 속에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본다. 내 눈길을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집요하게 탐색한다. 전복치다. 물고기와 이처럼 오래 눈 맞추기는 처음이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고장난 시선이다. 그저 수족관 밖에 움직임에 의미 없는 반응이며 무심한 눈빛이다. 어머니의 눈을 닮은 물고기의 눈빛 때문에 나는 잠시 침울해진다. 권샘의 저녁이 궁금합니다. 침울해진 기분이 피에게서 온 문자메시지 하나로 문득 환해진다. 궁금하다는, 건듯 지나는 듯한 이 말은 어쩌면 이쪽의 사정이 알고 싶어 애가 탄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피의 말은 늘 그렇듯 아련하다. 저녁상에 올라온 생선회에 나는 쉽게 젓가락을 대지 못한다. 어머니는 내장을 넣은 검푸른 전복죽을 질긴 해초처럼 오래 씹는다. 해변을 숨가쁘게 달려온 바람이 횟집창에 이마를 세게 부딪힌다. 창문에 얼비친 내 얼굴이 짙은 화장으로 가북히 배워갔다. 가끔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도저히 한 글자도 쓸 수 없는 순간이 있다. 망설임 끝에 나는 피의 문자에 답을 하지 않는다. 도시는 역병과 역병의 소문으로 흉흉하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무엇에라도 쫓기듯 불안하고 어머니의 기도는 더 잦아졌다. 주여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겨주소서. 어머니의 기도에서는 늘 유황 냄새가 난다. 자신을 불사르는 듯한 그 기도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짜증이 난다. 인간은 어차피 죄 가운데 태어나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가. 오늘 아침에도 각종 불법과 치정과 살인으로 얼룩진 뉴스가 모바일 실검의 상위권을 차지했다. 혈관성 침해로 인지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어머니가 그 기도만은 절대 놓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오랜 시간 아버지를 증오했던 것에 대한 참회라면 이미 충분하다. 진작 영면에 든 아버지를 새삼 소환해서 재심할 필요는 없다. 굳이 재심이 필요한 관계라면 나와 피해 기이한 감정일 것이다. 기이한 사랑에 관한 얘기를 처음 들었던 건 14살 때였다. 가슴이 제법 봉긋해지며 막 초경이 시작된 무렵이었다. 아이고 망측해라. 천년 아니랄까 봐서 그 새를 못 참아서 간살스럽기도. 뒤체에 새든 젊은 여자가 남자가 집에 들르지 않은 며칠을 못 참아서 재떠리에 뱉어놓은 남자의 침을 보며 운다는 것이다. 그런 엽기적인 얘기가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알 수 없었으나 할머니는 여자가 눈앞에 있기라도 한 듯 잔뜩 경멸어린 표정으로 구시렁거렸다. 어머니는 어두운 얼굴로 마루가 꺼지게 한숨만 내쉬었다. 나는 원인 불명열이라는 이상야릇한 병명으로 나흘간 입원했다가 막 퇴원한 상태였다. 마루 끝에 힘없이 걸터앉아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주먹으로 머리통을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아찔했다. 사랑이란 원인 불명열보다 더 이상야릇한 것이구나. 뒤체에 여자의 얼굴은 그냥 지나치다가도 한 번쯤 뒤돌아보게 하는 수상한 어둠이 있었다. 할머니는 그 어둠을 가리켜 얼굴에 기미가 덮어쓴 거라고 했다. 그날 이후 나는 멀리서라도 그 여자가 눈에 띄면 재빨리 달아나곤 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즈음 자주 다퉜다. 아버지의 귀가가 연일 늦어지고 외박까지 하는 데다 고약한 발골인 내가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이다. 의혹의 눈초리를 세우고 있던 어머니의 심증은 더욱 굳어졌다. 부부란 서로 공유하던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의 동의 없이 함부로 없앨 수 없는 관계인 듯했다. 비록 그것이 고약한 발골인 내라 할지라도 말이다. 심증은 곧 확증으로 드러났다. 아버지는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저녁마다 그의 발을 정성껏 씻어주는 여자 하나를 숨겨놓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당장 여자를 정리하라고 다그쳤다. 그러나 아버지는 정리하기는커녕 어머니에게 손찌검까지 하며 이혼을 요구했다. 부모를 일찍 여인 어머니는 스물네 살에 만난 아버지가 유일한 집이며 신앙이었다. 그러나 일찍이 사람이 사람에게 신앙이 되어주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듯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는 사이비 교주처럼 어머니를 깊은 혼란에 빠뜨렸다. 아버지는 한동안 두 여자 사이를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집을 떠났다. 집에는 얼음 같은 냉기가 감돌았다.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공벌레처럼 종일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다가 불현듯 벌떡 일어나서 몸에 찬물을 쫙쫙 끼얹거나 한밤중에 마당을 유령처럼 배회했다. 어머니의 흰자위는 푸른빛으로 번뜩이고 몸에서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그 와중에 아래채 여자가 자살했다. 피는 지난해 새해 첫날 자동차 사고로 좌측 발목에 골절상을 입고 한밤중에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였다. 그는 감정적으로 자포자기한 상태로 보였고 그래서인지 의료진에게 매우 무례하고 거칠게 굴었다. 곁을 지킬 보호자도 없어 수술한 뒤에도 한동안 병실에 공동간병인을 써야 했다. 병실 생활도 비협조적이어서 묻는 말에 겨우 대꾸할 정도였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는 첫인상과는 매우 다른 인물이었다. 오히려 예의 바르고 세심했다. 어느 날 그가 의료진에게 선물한 수제 마카롱 상자가 바로 반전의 아이콘이었다. 내가 받은 상자 속에는 감사 카드도 들어 있었다. 권세문 춥고 아픈 날을 온전하게 덮여준 스토브입니다. 손난로 정도면 몰라도 스토브까지야. 세미라는 호칭도 각별했다. 더욱이 온전하다는 단어가 눈을 끌었다. 그 어휘는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었다. 고대 그리스어에서 부서진 뼈를 맞추거나 망가진 그물을 수선한다는 뜻으로 쓰였다는 걸 읽은 적이 있었다. 의미를 정확하게 가려쓰는 사람인 듯 했다. 물론 전담 보호자도 없이 혼자 입원했던 그에게 조금 더 신경 쓴 건 사실이고 다수의 입원 환자와 보호자가 느끼는 고마움을 그도 표현한 거겠지만 그 감사 인사가 오히려 내겐 더 고마웠다. 중소병원의 간호사는 힘든 직종이다. 적은 연봉에 근무 인원도 충분치 않고 업무량도 많아 이직률이 높다. 소독약과 신음에 절어 종종 대다 보면 근무 시간에 반도 채우기 전에 벌써 산소가 부족한 물고기처럼 코를 벌름거리며 갑분숨을 몰아쉬곤 했다. 퇴근 무렵엔 종아리가 붓고 병원 특성상 노인 환자가 많아 돈을 높이다 보니 목이 잠기기 일쑤였다. 그 감사 카드는 짠지처럼 피곤해 절어 있던 내게 고함량의 에너지 드링크 처방 같았다. 나는 처음으로 그의 모습을 자세히 보았다. 마른 체격의 중간 키, 34시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해맑은 피부와 외겹의 큰 눈이 어딘가 추워 보이는 남자였다. 어느 날은 그에게 필요한 서류 발급을 돕기 위해 거주지를 확인하는 내게 그는 감추고 싶은 사정이라도 있는지 몹시 쭈뼛거리며 말을 끌었다. 어떤 거주지를 말씀하시는지 주민등록에 기재된 주소지요. 말씀드리기가 좀... 혹시 외국에 거주하세요? 교포예요? 그간 제외동포에 건강보험 무임승차나 먹튀 논란의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기에 나는 약간 긴장했다. 그는 한참을 머뭇대다 겨우 속내를 털어놓았다. 아뇨, 지금 거주하는 곳은 H지역인데 요즘 제 마음이 서성이는 주소가 따로 있어서요. 듣고 보니 교묘한 작업 멘트였다. 주변에서 간혹 누가 나를 찔러보는 말로 지켜보겠다거나 시선을 고정하겠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으나 서성인다는 말은 처음이었다. 목발을 짚고 한밤중에 간호 스테이션을 기웃거리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헐, 완전 스토커 각이네요. 오해받기 전에 필이 상대의 동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웃음으로 넘겼다. 그는 한 여자 중학교 인근에서 뮤지카라는 레코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오래된 가게며 생업이라 했지만 음악이 좋아 붙잡고 있는 듯했다. LP와 CD의 시대가 저물고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중화되어 가게가 활력을 잃고 있다면서도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글 중에 음악은 문맹의 가슴에도 웅덩이를 판다는 말이 있다며 음악의 저력을 믿는다고 했다. 퇴원하는 날, 피는 내게 CD를 선물했다. CD는 완전 사지선다형의 시험지 같았다. 모차르트와 플라치노 도민고, 엑소, 이문세, 음악이라면 장르 불문하고 좋아하지만 공감의 효력만큼은 발포 비타민처럼 흡수가 빠른 발라드가 으뜸이었다. 정답은 4번이었다. 꾸러미 속엔 또 다른 반전의 카드가 들어있었다. 내 정직한 호흡과 맥박도 함께 전합니다. 손발이 오글거리는 입덕 선언이었고 왠지 미소짓게 하는 글이었다. 그동안 여러 종류의 고백을 접했으나 자신의 호흡과 맥박을 빌린 이는 역시 처음이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게 있는데 애석하게도 병실엔 정직한 호흡이나 맥박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호흡이나 맥박은 상황에 따라 주인의 마음을 그럴싸하게 속이기 때문이다. 골절 전문병원인 샘 병원은 장기 환자가 대부분이다. 한두 달 정도의 입원은 기본이고 퇴원 후에도 긴 시간 통원치료를 해야 한다. 장기 입원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인간을 매우 혼란스럽고 나약하게 만든다. 의기소침해진 마음은 직립의 의지가 꺾이고 자신도 모르게 기댈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다. 가까이서 자신을 돌봐주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된다. 주치의라든지 담당 간호사라든지 나중엔 체열실의 임상병리사에게까지 마음이 기우뚱해진다. 심지어는 속내까지 전부 내보인다. 그건 진심의 고백이라기보다 감상적인 정황에 끌려 자신도 모르게 속을 털리는 자백에 가깝다. 스무살 무렵에 나도 급성충수염 수술을 한 뒤에 그런 어이없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 짧고 허무하게 스친 그 가슴 아리를 생각하면 아직도 얼굴이 화끈거린다. 기대고 의지하는 감정이 연모로 바뀌는 일은 어렵지 않다. 이미 주인의 모니터링을 벗어난 감정은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는다. 누구보다 감정의 팽창이 더 컸던 피는 전속력으로 달려왔고 제어가 불가능해 보였다. 문제는 나였다. 오랜 선행 학습과 직업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의 감정적인 급발진에 끌려들었는지 모르겠다. 너무 쉽게 빠져든 상황에 대해 나 자신에게 구차한 변명까지 해야 했다. 긴 밤 근무 탓일 것이다. 밤 근무는 짐작보다 더 많은 신경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수면 주기가 불규칙해지고 감정의 동요가 커지며 원인 모를 우울증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어쩌면 우주의 메시지일지도. 노인 환자가 대부분인 이 골절 전문 병원에 34살의 젊은 남자가 그것도 새해 첫날 119에 실려 변장한 운명처럼 내 앞에 도착했다. 그는 내 36인생의 심장 제세동기였다. 멈춰있던 내 심장에 전류를 흘려보내어 소생시켰다. 변명이 아니라 팩트였다. 죽은 듯 멈춰있던 내 심장이 그를 만난 후 비로소 힘차게 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국어시간에 시각의 청각화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울음이 타는 강이라든지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든지 그러나 피의 경우는 그 반대였다. 청각의 시각화였다. 그의 모든 감각은 청각을 통해서 시각화되는 듯 했다. 그가 내 목소리에 신기한 체험을 했다는 고백이 그랬다. 권샘과 이야기를 하면 맨살로 숲길을 걷는 것 같아요. 마음의 열이 내리고 평온해져요. 영혼이 숙성되는 느낌이랄까. 장류의 숙성을 위해 덜어 음악이 동원되거나 과일과 야채의 숙성을 위해 에틸렌 가스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았어도 사람의 목소리가 영혼의 숙성에 관여했다는 말은 처음이었다. 어쩌면 음악과 오래 교감한 사람의 심미적인 특징일지도 몰랐다. 그는 온갖 음악의 바다에 빠져 살지만 취향은 밤에 듣기 좋은, 기분 좋게 나른하고 감성 충만한 곡을 좋아한다고 했다. 그러나 나를 만난 뒤엔 밤에 특히 잠들기 전 듣고 싶은 곡이 내 목소리라고 했다. 서정적인 선율을 가진 밤 노래 같다고 그래서 잠이 한없이 깊고 달다고 했다.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 건 고아 두 번째 만났던 뮤지카 근처의 한 아이스크림 카페에서였다. 거리에는 봄의 끝을 따라 안개처럼 흐드러지게 피었던 벚꽃이 지고 있었다. 흰색 피켓 셔츠에 감청색 데님 팬츠를 입은 그는 소년 같았다. 아름답지만 심란한 풍경 때문인지 그는 말이 없고 좀 침울해 보였다. 고해성사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컵에 담긴 생강 젤라또가 녹아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도 아랑곳 없이 그가 긴 침묵 끝에 느리게 입을 떼었다. 사실 전 유쾌하지 못한 정과가 있어요. 삼키던 망고 스무디가 갑자기 목에 가시처럼 걸렸다. 형벌의 전력을 가진 사람을 흔히 정과자라고 하는데 그 단어는 사실 입에 올리기조차 꺼림칙했다. 머릿속으로 내가 아는 제목들이 텀블링을 하듯 빠르게 굴러갔다. 상해, 사기, 절도, 강도, 살인. 생각을 펼칠수록 더욱 절망적인 죄목으로 그 중 어디에 해당된다 해도 충격적이었다. 3년 전에 결혼했고 갈등 끝에 지난달에 이혼했습니다. 짐작조차 하지 못한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나는 멍하니 앉아서 침만 삼켰다. 기혼죄라, 그런 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겐 좀 절망적인 죄목이었다. 미리 말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변명이라면 상황보다 제 마음이 더 빨리 달려서 나를 비난하고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는 정과 있는 자신의 인생을 사과했고 친절하게도 내가 유턴할 수 있는 타이밍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어리석은 오지라퍼였다. 조언은 현자가 현자에게 해도 위험하다. 그가 잘못한 게 있다면 타이밍에 이기적인 오류를 범한 것이다. 적어도 마음의 담장을 넘기 전 내 선택을 도울 수 있게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야 했다. 불운하게도 이미 나는 유턴할 타이밍을 놓쳤다. 그도 알겠지만 모든 교차로마다 유턴이 주어지는 건 아니다. 유턴하여 빠져나갈 곳을 나는 이미 지나쳐버렸다. 그날 밤 그는 내게 두 번째 고해성사를 했다. 교통사고를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완전히 부서져야 재건할 수 있다는 걸.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어쩌면 사과의 다른 말이었을지도 몰랐다. 사랑이란 말은 기쁨과 행복을 주는 만큼 그 만행도 적지 않다는 걸 알기에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삼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없이 목말랐던 날이었기에 기쁘고 행복했다. 사랑합니다만으로도 충분한데 아주 많이 라는 수식어까지 따라온 그날 밤의 메시지는 내 낡은 침대 매트리스가 최고 등급의 양모 매트리스처럼 포근했다. 사실 나는 매우, 아주, 정말 같은 말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건 조급한 성격을 드러내는 경박한 말이며 뒷말의 진정성을 깎아내린다고 생각했다. 그렇긴 해도 그날 그의 경박한 품사에 나는 감동했다. 의도의 진정성을 의심해야 하는 것도 망각하고서 말이다. 마른 플라토너스 입 냄새에 소독약 냄새가 섞여든다. 뜨거웠던 날들이 시무르기 저물어가는 11월이다. 이런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고독한 체질을 선물 받은 것 같다. 같은 달에 태어난 어머니가 이맘때쯤 원인 모를 몸살에 힘들어하고 나 또한 몸인지 마음인지 모를 어딘가를 시름시름 앓는다. 심장은 작은 소리에도 놀라 덜컹거리고 몸은 젖은 솜처럼 무겁게 처진다. 어머니는 우울증이 심해지고 망상장애까지 보여 요양원에 입소했다. 무통의 삶은 없는 걸까. 마음을 앓거나 몸을 앓거나 관계를 앓는다. 지금 나는 모든 걸 한꺼번에 앓고 있다. 비와 나는 그동안 그가 말한 맨살로 숲길 걷기를 하고 영화와 뮤지컬을 보고 맨살로 안았다. 그러나 왠지 그는 점점 아득해진다. 난 권샘의 시간에 귀 기울이고 구별된 설렘을 간직할 겁니다. 그의 말은 잘 블렌딩된 아로마 오일같이 향기로우나 시간에 약정이 없다. 올해라든지 항상이라든지 귀 기울인다는 말도 한정된 의미라는 걸 안다. 무슨 생각인지 골똘하여 내 말을 종종 놓치기 때문이다. 내 마음은 갈수록 공허해진다. 마트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표정 없는 사람들이 빠르게 비껴간다. 나는 쇼핑카트를 끌고 천천히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청과 코너엔 빛깔고운 과일이 넘쳐난다. 잘 익은 귤 한 봉지를 집어 카트에 담는다. 이 금빛 과일은 참 겸손하다. 제 속을 내주는데 별 수고를 요구하지도 않고 알맞게 분할되어 있어 먹기도 편하다. 맛도 새콤달콤하니 좋다. 귤 같은 사람은 없을까. 내가 만난 이들은 단단한 껍데기도 모자라 가시까지 달려있었다. 항상 그렇듯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깊이 찌른다. 어머니의 자상은 그 깊이가 심연까지 닿아 있어 아직도 신음 중이다. 귤 한 봉지에 문득 마음이 쓸쓸해진다. 고소한 버터향이 진동하는 베이커리 코너에서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춘다. 오늘은 내 생일이다. 며칠 전 피가 오랜만에 저녁을 먹자고 했을 때 나는 집밥을 제안했고 그가 뭘 사갈까요? 하기에 단숨에 케이크라고 답했다. 그와 케이크의 촛불을 밝히고 생일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더욱 그가 무슨 말인가를 할 듯 머뭇거리자 기대했던 말을 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기도 했다. 7시까지 오겠다던 그는 7시 15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30분이 지난 뒤에 휴대폰이 울렸다. 미안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아내가 장염으로 입원했어요. 아내라는 지극히 친근한 호칭에 나는 가만히 숨을 멈추었다. 그는 아내 때문에 자주 약속을 미루거나 예상보다 늦은 시간에 나타나곤 했다. 그의 이혼은 정신적으로 아직 계류 중이고 우리 관계는 표류 중이었다.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식탁에서 저녁 대신 와인을 마셨다. 취기가 오르자 어머니의 무표정한 눈이 떠올랐다. 뒤체에 새든 여자가 음독사한 건 열다섯 살 되던 봄이었다. 종일 비가 내려 공기는 축축했고 집안 분위기는 음습했다. 뒤체를 드나들던 남자는 한동안 오지 않았고 여자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며칠이나 기척이 없는 걸 이상히 여긴 할머니가 뒤체에 마른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싸늘한 시체로 변한 여자를 발견했다. 경찰이 오고 구경꾼들이 몰려들고 집은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소란스러웠다. 사람들은 여자가 제 처지를 비관해서 자살한 거라고 쑤금거렸다. 모든 정황을 제쳐놓고 사인을 특정하는 데 할머니의 진술도 일조했다. 할머니는 여자의 눈물을 한순간에 뒤집었다. 간살스러운 울음에서 가련한 눈물로 바꿔치기 했다. 아주 참한 섹시였지요. 늘 죽고 싶다고 신세 타령을 하며 울었다오. 어머니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아예 모든 표정을 잃어버린 듯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식을 들은 건 1년 전이었다. 전화를 받은 어머니의 얼굴에 어떤 표정이 남아 떠오른 건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뇌전증 환자처럼 팔을 떨더니 안면이 일그러지며 입은 웃고 있는 기이한 표정이었다. 아버지가 고시원에서 고독사했다는 알림이었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다. 나는 가끔 뒤체에 새들었던 여자의 얼굴을 떠올린다. 여자의 얼굴을 덮었던 수상한 어둠같은 기미는 얼마 사이 내 얼굴에 짙게 드리워졌다. 내 화장은 그 수상함을 감추기 위해 점점 짙어진다. 서늘한 두려움이 나를 흘러간다. 피와 나 사이엔 자주 암전이 발생한다. 그 사이에 친눈깨비가 두 번 쏟아졌고 오늘은 찬비가 내린다. 도시의 어두운 지붕 위에, 음울한 나뭇가지들 위에 비는 일상을 방해할 듯이 전혀 없다는 듯 무심히 내리지만 내 모든 시간을 적신다. 간밤엔 잠까지 설쳤다. 최근 피는 눈에 띄게 말이 줄고 잠들기 전에 내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화하는 일도 드물었다. 명상센터에도 등록했다. 왜 새삼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지 궁금했으나 나는 묻지 않았다. 요양원 원장에게 전화가 왔다. 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는 것이다. 엊그제부터 식사를 거부하고 자리에 눕지도 자지도 않는다고 했다. 나는 입고 있던 실내복 위에 오리털 패딩만 걸치고 거리에 나가 택시를 잡았다. 눈앞이 흐려지고 걸음이 휘청거렸다. 시의 경계 지역에 있는 요양원은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있었다. 어머니는 사인실에 혼자 있었다. 추운지 이불을 목까지 끌어덮고 몸을 웅꾸린 채 등을 벽에 기댄 모습이었다. 마스크를 벗기자 안색이 나쁘고 맥박은 빠르며 희미했다. 엄마 어머니는 나비 문신처럼 대칭으로 기미가 짙게 낀 내 민낯을 처음 보는지 낯선 일을 만난 듯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어떤 느낌도 담겨 있지 않는 공허한 눈. 전선이 끊어진 지 오랜 표정이었다. 나는 침대로 다가가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손이 얼음처럼 찼다. 갑자기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내 손을 거세게 뿌리쳤다. 귀신이라도 본 듯 두려움과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굳게 다물었던 입이 움찔거리더니 누군가를 불렀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영선 씨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불안정했으나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미안해. 잘못했어. 난... 난 못 들었어. 엄마, 영선 씨는 뭐고?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건데? 넌 진짜 죽으려고 약을 먹었어. 늘 죽고 싶다고 했으니까. 깜깜한 마당에 서 있는 내게 신호를 했지. 마루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도대체 무슨 소리야? 뭘 못 들었다는 거야? 아니, 못 들은 척했어. 너흰 죽어마땅한 남의 인생을 갉아먹는 해충이야. 봄의 이름을 가졌으나 3월은 추웠다. 기온이 계속 영하에 머물러 있어서 가뜩이나 구부정한 내 등은 더 움츠러들고 마음은 스산하다 못해 황량했다. 나를 보던 어머니의 눈빛을 떠올리기 싫어서 나는 밤이면 수면제를 먹고 잤다. 그러나 잠도 섬뜩하긴 마찬가지였다. 매일 밤 악몽이 찾아왔다. 젊은 어머니가 흰 좌이를 번뜩이며 붉고 억센 손으로 아래째 여자의 얼굴에 검은 보자기를 뒤집어 씌우고 사지를 억누르는 꿈이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하얀 이를 드러낸 채 활짝 웃고 있었다. 나는 늦은 점심으로 베이커리 매장 안에 있는 좁은 탁자에서 치킨 샌드위치와 초콜릿 모카를 마셨다. 초콜릿 모카는 마음에 놓은 링거처럼 기분을 얼마간 회복시켜 주었다. 샌드위치 두 조각을 다 먹은 뒤 나는 길을 두 번 건너 솔빛공원으로 들어갔다. 근무처인 샌병원과 근거리인 이생태공원은 도시의 허파이자 내 숨구멍이기도 했다. 이곳에 오면 코에 산소통을 연결한 듯 이내 가슴이 시원해지곤 했다. 나는 경사진 산책로의 첫 번째 나무 계단을 지나 사거리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앉았다. 볼을 스치는 바람이 미지근했다. 나무들은 아직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가만히 귀 기울이면 은밀한 수렁거림이 귀를 간지렸다. 그들은 지금 자연의 신호등이 황색에서 녹색으로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피해 단축번호를 눌렀다. 우리 사이에 인터미션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한 지 40일 만이었다. 40이라는 수는 무엇에라도 기대려는 얄팍함이 엿보이는 숫자였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도 40일이고 예수가 광야에서 시험당한 기간도 40일이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감정의 시험과 홍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 썼다. 우리의 침묵이 3주 정도 이어지던 저녁 시간에 나는 그의 가게인 뮤지카 근처에 갔다. 가게의 녹색 철제 테두리로 된 유리 출입구가 보이자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그의 가게는 정과 다름없이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긴 직사각형으로 된 구조는 가장 안쪽에 몇 종류의 오디오가 있고 그 뒤편에 그의 공간이 있어 출입구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소음 규제로 인해서인지 가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소리는 웅얼거리듯 나지막했다. 가게 문을 여닫을 때마다 해금소리처럼 구슬픈 남성 보컬의 노래가 끊어질 듯 이어지며 흘러나왔다. 그가 좋아하는 밤노래 중에 하나였다. 보컬의 애절한 목소리와 쓸쓸한 노랫말이 추운 밤거리의 배경음 같기도 슬픈 독백 같기도 했다. 언젠가 그는 뮤지칼의 주 고객이 여중생이라 틀어주는 곡이 주로 남자아이들의 곡이라며 음방가게 주인이라 할지라도 듣고 싶은 곡을 들을 수 없는 생계형 음악의 비예라는 게 있다고 웃었다. 노래가 끝날 때까지 나는 가게 건너편의 차가운 가로수에 한쪽 어깨를 기대고 서 있었다. 이별이란 마음을 한겹 박피하는 것이다. 그 통증은 꼭 위계양의 증상과 흡사했다. 속이 쓰리며 명치 끝과 흉골 아래쪽이 타는 듯 아팠다. 천천히 숨을 가다듬었다. 나는 그가 생계형 음악이 아닌 듣고 싶은 곡을 들으며 보내는 저녁에 안도했다. 그간 그의 부재중 전화는 두 번이었다. 연인의 마음은 어떤 질병보다 원격 진료의 성공률이 높다. 전화의 해수로 그 사이를 채운 차가운 침묵으로 문진, 시진, 촉진 이상의 확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밤 안개 같던 그의 컬러링은 모닝콜처럼 산뜻하게 바뀌어 있었다. 내가 먼저 밝게 인사했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네, 그럭저럭. 그는 긴장을 애써 누르려는 듯 담담하게 대답했다. 발목은 어때요? 통증이나 부정은 없어요? 네, 컨디션 쩔어요. 톰슨 가젤처럼 달려도 문제 없어요. 산에도 다녀왔어요. 관쌤은 어때요? 그가 여유를 되찾은 듯 목소리에 웃음길을 달았다. 저야 늘 단순골절과 복합골절 사이를 종종거리는 사이클이죠, 뭐. 우리 인터미션이 완전 파르지팔 공연 수준인데 혹 그 사이 관객이 이탈한 건 아니죠? 음악에 해박했던 그는 음악에 관한 많은 정보와 에피소드를 이야기했다. 국내 오페라의 인터미션이 통상 10분에서 15분인데 비해 국립오페라단의 파르지팔 공연은 인터미션이 무려 1시간이었다며 관객을 위해 극장 레스토랑에다 특별 메뉴까지 준비했다고 했다. 짐작이 맞았는데요. 진심이에요? 그가 떨리는 소리로 물었다. 이미 서로 감출 수 없이 많은 이별의 시그널이 드러났음에도 새삼 그의 목소리가 왜 떨리는지 질문인지 동의인지 망설임인지 변명인지 어느 것도 알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를 서성였을 뿐 한 번도 그의 중심에 들이지 않았을지 모른다. 과도기적인 제 혼란을 사과할게요. 사랑이란 덮어쓰기가 아니라 새로운 파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제 마음 확인했어요. 우리 다시 2막을 시작해요. 권세문 숨이 붙어있는 건 절대 모른 채 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불안전하게 절룩이던 제 감정이었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나는 준비했던 말을 삼켰다. 우리에게 교려되었던 시간의 약속 마지막 인사에라도 담아서 오래오래 잘 지내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인터미션을 조금 연장해도 될까요? 빙고! 사실 형제자매들이라는 연극은 인터미션이 무려 1시간 30분이었어요. 2막을 위한 에너지 충전이라면 완전 찬성이죠. 젊은 남녀 한 쌍이 테이크아웃 커피를 손에 들고 공원의 잔디마당을 가로질러 왔다. 남자는 여자가 무슨 말인가를 하자 소리내어 웃었다. 따라 웃는 여자의 얼굴이 기쁨으로 활짝 피어났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허공에 경쾌하게 흩어졌다. 녹색 신호등이 켜졌는지 등 뒤에서 새순돋는 기척이 났다. 녹색 신호등이 켜졌는지 중으로 펴편 ernst은 간이 익숙해집니다. shake, 후 세기가 편하게 흩어졌다. 주인공으로 삶을 적으러 본다고 파괴하는 것을 촬영하는 것이 엄연하게 흩어졌다. 담아스 박스는 격에는 죽음이 있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연애 초기의 감정인 듯 합니다. 인터미션에서도 두 주인공이 내보일 듯 말 듯 서로의 감정을 따라가게 되는데요. 결말 부분도 살짝 부터치 하듯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든 그런 것 같아요. 가령 사랑의 마음이 100이라면 90정도만 상대에게 내보이고 나머지는 혼자 간직할 때 멋스러움도 배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완전 노출보다 시스루가 더 호기심을 자아내는 것처럼요. 그 나머지가 오롯이 나 혼자가 되는 시간에 사랑의 인터미션을 위한 보루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항상 행복이라는 마음챙김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책나들과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